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기치 오늘 어디 보셨어요? 레드벨벳 콘서트 가장 좋아하는 멤버 누구예요? 설기예요 좋아하는 레드벨벳 수록곡 있어요? 룩 슬기님에게 한마디 할까요? 설기랑 언니 사랑해요 화이팅 화이팅해요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지금요? TST 아! 루저 러버? 레드벨벳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? 알리예요 레드벨벳 노래도 좋아하는 거 있어요? 빨간 음악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BTS 하루나 혹시 어느 나라분이세요? 중국산 중국분 오늘 어디 왔어요? 레드벨벳 아! 레드벨벳 콘서트? 응